인사 나올게요. 안녕하세요. 민법 첫 시간은 아니고 이제 마무리 단계죠. 이거 하나 하고 다음주에 이론 정리하고 동영 4번 정리하면 우리가 헤어지는데 1년이 다 끝나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게 두 권으로 되어 있죠. 앞뒤로 되어 있잖아요. 한쪽은 이론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문꾼 이유는 아마 이론 강의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차피 문제를 푼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론이 좀 되어 있어야 돼서 두 개를 같이 갖다 놨는데 어제 누가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늦게 끝내지 않으려면 첫 시간에 20문제를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첫 시간에 20문제를 내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딱 이거예요. 우리가 저번주에 그 이론을 좀 절반을 했거든요. 이론 강의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걸 백선이라고 하는데 이쪽 집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이 파트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시험에 나오지 않겠냐. 갖다 놓은 거고 이론하고 이쪽 집계를 두 개를 같이 하셔야 돼요. 두 개를 같이 하시면 뭐 합격하는 데 지정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마스터북 있잖아요. 그거 안 봐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한 권으로 묶어 놓은 거거든요. 앞뒤로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게 이걸 3회독은 좀 하시면 좋겠어요. 3회독. 그리고 이게 끝나면 다음 다음 주에 동형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동형은 같은 유형이라고 하는 거니까. 동형이 들어가는데 동형은 4타임으로 들어가요. 4번 정도 횟수로 가니까 4, 16, 160문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이 동형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동형에다 목숨을 걸 건 아니고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다가 이론하고 쪽집계를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쪽집계 100개 해봐야 이게 지문상으로는 오지선당이기 때문에 500개 지문 정도 나오는데 그게 다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그게 우리가 올해 35회 때 어려울 거다 쉬울 거다. 예를 들면 공동저당이라는 거 우리 계산 문제 있잖아요. 공동저당은 25회 때 27회 때 29회 때 계속 홀수만 나와요. 그런데 홀수가 나와요. 지금 35회거든요. 계산 문제 공동저당. 그런데 답이 평균치를 내리면 답은 거의 대부분 4번이에요. 2번이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모르면 4번 찍으면 돼요. 모르면. 풀어난 게 아니고 가면 답을 보시면 된다고. 그럼 이론하고 쪽집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3회독 정도를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동영을 푸는 이유는 얘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동영은 기술 점수예요. 기술 점수라고 하는 게 테크닉인데 얘는 4개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동영을 잘 걸치면 한 3개 정도? 3개 정도는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3개 정도. 2, 3개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돼 있어야 기술 점수가 들어가는 거지. 이걸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해가지고 내가 동영 160문제 풀어가지고 들어가서 합격하겠다. 그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한 3회독 되어 있는 상태의 이걸 보고 동영을 보실 때는 반드시 이론을 먼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전날 밤에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가장 부르는 데는 이게 10월 우리가 26일 날 시험이니까 25일이잖아요. 25일 때는 백선, 쪽지께를 보면 안 돼요. 이 이론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전날 밤을 봐야 돼요. 전날 한번 1회독을 반드시 하고 가시면 돼요. 다른 감옥은 학계론이든 다른 건 따라가면 될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민법은 반드시 25일 날 전날 될 수 있으면 언제부터 보냐면 시간 타임은 4시부터 보면 돼요. 4시 오후입니다. 오후에 4시 해가지고 플러스에서 한 3시간 정도 보시고 나서 처음 다음날 아침에 보시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머리 좋고 나쁨이 떠나서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12시간 정도는 지속력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충분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집에 가셔서 민법책은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지금 난 분리시켰잖아요. 두 개를. 자, 우리 문제 볼까? 이제 1번. 반사의 질서를 한번 봐 보세요. 우리가 첫 시간에 20문제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1교시에. 알겠죠? 그래야 우리가 늦게 안 끝나고 빨리 끝낼 수가 있거든요. 반사의 질서를 제가 1번을 넣었는데요. 이게 기출 문제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34회까지 무조건 시험에 기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반사의 질서가 나오는데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 넘겨볼게요.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인데 이걸 제가 잠깐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온 건데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이론 총력이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밑에 보면 반사의 질서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넘기지 않아도 돼요. 그럼 반사의 질서는 당연히 이게 문제가 나옵니까? 그러면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지금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론하고 문제를 분리시켰어요. 저는 분리시켜가지고 이게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예 낱장으로 좀 다 찢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찢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1번이 여기 보면 반사의 질서가 문제가 이게 1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이론서에 폐지수를 불러드릴 거거든요. 그럼 거기다 써놓으세요. 항상. 4페지 하면 이 문제를 펴놓고 이론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읽어볼게요. 잠깐만. 이걸 해볼게요. 한 문제 풀고 갈까요? 자 나온 김에 어차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보면 반사의 질서는 5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고 다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자 사의 질서에 위반된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부당이득 반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는 거죠.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이 돼서 당연히 반환 청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문제의 포커스는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기준점을 물어보는데 기준점은 법률행위시의 보인가요? 법률행위시를 가지고 기준에서 구별을 하는 거고 여기다가 예전에 처음에 나온 게 어떤 거였냐면 이 반사의 질서는 사의 변천입니다. 이 사의 변천에 따라서 이게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 이걸 하나 체크해 놓고 그럼 여기 보면 판례가 하나 있는데 계약 후에 계약 후에 범죄로 취득했음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법률행위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 이후에 안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알았을 때는 이건 103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행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사의 질서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표시된 동기의 불법이거든요. 그럼 동기의 불법은 원칙은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이거 예외로 뭐라고 했어요? 표시가 됐거나 또는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박채권 여덟 번째 이거 하나 체크해 놓으면 되거든요. 도박채권 해가지고 도박채권을 빌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 변제충당한다는 말 보이죠? 이건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할 거는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숙권 행위를 줍니다. 부동산 처분이죠. 부동산 처분에 대리권을 주거나 또는 선의 제3자와의 거래 행위가 있는데 얘는 유효가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파트를 이거 하고 이걸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반사의 질서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건 1번이에요. 첩계약을 단절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건 당연히 이건 유효가 된다라고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올해 타샘에 나왔던 것 중에 주지 임명 행위가 나왔어요. 타샘에서는 나왔던 거고 강박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강박은 나중에 또 써먹습니다. 강박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정도 정리하고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선량한 봉소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 문제 스타일은 박스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서술용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주지직 임명 행위 보이시죠.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주지직 임명 행위 하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월적 지위를 유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월적 지위를 약용해 가지고 자기의 부당한 이득을 얻고요. 상대방의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 부담을 과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진정행위 보인과 진정서 이거 체크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인데 거의 대부분이 허위 진술이에요. 이 허위 진술은 금액과 상관이 없는 거 아시죠. 허위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무원이 나오면서 부정 청탁이 나오거든요. 청탁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건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답은 1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전통사찰 주지직은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죠. 문제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위에 이걸 보는 거예요. 다시 이론서를 갖다 펼쳐놓고 이론서를 왔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체크해 볼게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거. 103조 위반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조건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계약을 맺으면서 너에게 증여를 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증여 계약만 무효인가요? 첫 계약도 무효인가요? 전부가 무효죠. 만약에 여기가 조건만 무효입니다. 그럼 X가 되는 거고 전부가 무효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반사의 질서는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절대적 무효이니까 추인이 될 수 없는 거죠. 반사의 질서는 무효인의 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동기가 있는데 동기가 뭐가 된 거죠? 표시가 됐어. 동기가 표시됐다면 반사의 질서에 해당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 포인트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에 보험금 보인가요? 저는 보험금만 나오면 무조건 103조를 넣었거든요. 보험금 끝을 해보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103조에 해당이 돼서 효력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공무원 동그라미 그다음에 청탁 동그라미 당연히 효력이 없어요. 이것도 103조 위반이 되는 거니까 그럼 허위 진술 보인가요? 여기도 역시 뭐예요? 103조 위반이 되죠.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겨보면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데 사실대로 증언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통상에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초과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초과되면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형사사건 보인가요? 형사사건은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민사사건은 돼야 안 돼요? 민사사건은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변호사 아닌 자가 포인트입니다. 변호사 아닌 자다 그러면 브로커잖아요. 브로커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여기 하나 과도한 중... 이거 위약벌 보인가요? 이거 그다음에 도박자금을 대하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효력이 없죠. 그다음에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토지를 양도한다는 거 보인가요? 이건 변제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103조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 그다음에 13번은 조심해라고 했던 거. 도박 채무를 변제하면서 부동산 처분을 위해서 제3조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이건 유효에 무효예요? 얘는 유효가 되는 거죠. 얘는 유효입니다. 103조 위반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14번은 이게 가장 많이 나왔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보인가요? 103조 위반 아니죠. 그다음에 강박 보인가요? 103조 위반 아니죠. 비자금 보인가요? 103조 위반 아니고. 양도소득세 보인가요? 103조 위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17번까지는 103조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103조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넣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 1번에 오지선당에다가 모두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꼭 나오는데 이 두 개를 같이 펴놓고 같이 보셔야 돼.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이해 되셔요? 그럼 이론도 잡고 이 내용도 잡잖아요. 어차피 103조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오지선당은 다섯 개 지문밖에 이 지문에 넣을 수가 없어서 같이 항상 보셔야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같이 보시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내가 이론을 보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론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나중에 보실 때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고. 두 개를. 자, 이제 끝났으니까 같이 가볼게. 이제 문제로 와보세요. 103조는 이건 반드시 체크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폐지수를 써놓으세요. 4폐지라고 그냥. 4라고 쓰시면 돼요. 4로 쓰면 나중에 이론서에 있잖아요. 이론서 4폐지를 뒤지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제 하나 풀었고 두 번째 갈게요. 이제 이중매매 갑시다. 이중매매는 우리 시험이 마지막에 나온 게 32회 때가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이 32회 때 나온 게 마지막인데 이중매매를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이중매매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중매매에서는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의리라는 사람하고 1차 매매가 있었던 거 아시죠? 1차 매매가 있었는데 지금 최소한 여긴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도금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중도금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이중매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중도금 이상은 꼭 들어가야 되고 중도금이 들어왔다는 건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기출 지문이 어떤 거냐면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해약금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물어봐요. 이중매매에서 해약금 해제도 가능하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2차 매매가 들어가는 거죠. 2차 매매 병으로 들어와 있고 등기까지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1번의 원칙인데 원칙은 이중매매입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1차 매매가 있음을 알았다는 거야. 알았다 하더라도 얘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얘는 유효가요? 무용가요? 유효다. 이렇게 정리하고 2번에 가면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등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을은 당연히 누구에게? 갑이라는 사람에게 채무불행이 되죠. 채무불이행이 되면서 채무불행이 되는데 여긴 정확히 이행불농이잖아요. 이행불농이 되면서 어떻게? 채고해야 안 해요. 채고를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이 손해배상은 이행배상에 신뢰배상이에요. 이행배상인데 우리 시험은 이걸 물었어요. 채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물었고 해악금 해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었거든요. 이걸 하나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 이제는 적극가담이 됐어요. 누가 적극가담을 한 거예요?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무효가 되는데 그 무효가 103조 위반에 무효해야 되는데 여기가 혹시 강행법규다라고 들어올 수 있죠. 그럼 강행법규 위반 무효입니다. 그러면 X가 되는데 이것도 우리 시험이 딱 한 번 기출이 된 거예요. 이 글자 바꾸는 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일단 이 친구가 뭐가 된 거예요? 무효죠. 그럼 이게 무효니까 이 친구가 직접 말소를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만 된다? 체대만 되는 거예요. 체대만 되는 거지 직접 말소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가장 많이 바뀌어요. 글자에서. 이걸 하나 좀 체크를 해놓고 하나 더 써버릴까요? 채취는 돼야 안 돼요. 채권자 치소권은 된다 안 된다. 결론 안 되는 거죠. 채권자 치소권은 인정할 수 없는데 채권자 치소권도 된다. 그럼 X가 되고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을이 누구한테? 병에게. 그럼 직접 돼야 안 돼요? 얘 때문에 손해를 입은 거니까 하나 더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정한테 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선이라는 거야. 그럼 이 선인은 무조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이 지문도 무진장이 중요하고요. 이 지문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유치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진정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진짜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무조건 대임할 수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채권자 치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한 번 기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여러 번 기출을 냈고요. 그다음에 채취가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여러 번 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뭔지 이게 보라색인가? 이거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중매매는 32회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럼 2년간 쉰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한 번 체크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서 정리한 거예요.